자 빨리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쏘도록 하겠습니다. 자 1909님 3, 3기 부족해니? 깨리랑 생기충전? 탕, 타잉 쏩니다 오케이 자 조하연씨 3, 3천 궁녀들이 계단에 줄 맞추어 탕, 탕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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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쏩니다 드립니다 6697님 3, 3호합니다 계, 계로 내주세요 탕, 탕장 드립니다 자 김동헌씨 3, 3칸, 계 계속 들리는 이 소리 뭐지? 탕, 탕탕, 최화피 쥐어 자 아직 남아있어요 삼계탕 선물이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김지웅씨가요 오늘 중복이네요 아 끝이에요? 아 시루시루가 끝이에요? 코너가 끝이 났어요? 네 알겠습니다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렸습니다 김지웅씨 오늘이 중복이네요 직업이 조리사인데 닭튀김 천개 튀겨야 돼서 큰 가마솥에서 두개 그리고 180도로 놓고 튀겨서 늘 덥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맛있게 드시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파이팅 해봅니다 조리사시고 닭튀김을 천개 하시면은 저희가 삼계탕 드려야죠 드립니다 9564님 여기 화성시 봉담읍이구요 전 오늘도 3시에 일어나서 서류 작업하고 있어요 피곤해서 방광염이 왔어요? 방광염이 왔으면 드립니다 자 식디 목소리 들으면서 파이팅합니다 자우림의 일탈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셨네요 자 오늘 중복이라고 합니다 음식도 잘 챙겨 드시고 몸보신 잘 하시구요 월요일인데 좀 힘드실 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고맙습니다 펌펌하고 씩씩 하나로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곡 자우림의 일탈입니다 내일 만나요